안녕하세요. 제롬이입니다. 오늘은 매진으로 액자 탑머다를 만들어볼게요. 먼저 액자를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만들어줄게요. 액자 탑머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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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줄게요. 몰드를 옮기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색이 섞였어요. 색이 섞인 김에 포인트처럼 두 색을 조금씩 섞어줄게요. 이 그lad은 엔기 자체가 섞어줄게요. 치즈는 엔기 자체가 섞어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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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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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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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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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ա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